7일 내부 사용평수가 27평 정도 나와요. 전액대출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 아니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딱 한 세대 지금 특가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는데요. 한계동으로 2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남양세대인데 기존에 계약이 됐다가 해양난 세대입니다. 자, 해양이 났는데 금액대는 또 내렸습니다. 자, 분양가에 인하를 해서 굉장히 착한 금액대고요. 전액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조건이 생애 최초가 아니셔도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큰 평수의 전액대출에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꼭 이사를 가셔야 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밀집되어 있고요. 검단사거리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내부 모습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좌측에 가운데 허리선관 들어가 있는 신발장. 위에 세 칸, 아래 세 칸. 밑에 보시면 띄움치공까지 되어 있어요. 자, 중문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중문입니다. 센서로 되어 있어서 자동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 거실 주방이 보이는 구조예요. 자, 채광이 한눈에 보이시죠? 여기가 남양 구조입니다. 천장에 보시면 실링팬, 에어컨 다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제 마루 시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다소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아트홀 부분도 위에 선반을 짜서 우리 액자라던가 디피저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예쁘게 또 해놓으셨고요. 반대쪽 아트홀 부분은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홀에서 아트홀 폭 간격이 3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고요. 주방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주방 보시면 우드하고 화이트 투톤으로 요즘 세련된 느낌의 주방의 모습이고요. 자, D급자 동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단차 내려서 구성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에 보조 인덕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 밥솥짜리, 냉장고는 한 대짜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메인 안방, 지금에서 보이시죠? 여기 드레스룸 별도로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별도로 저기 안쪽에 시스템장을 무상으로 놓아주셨는데 저기 부분을 예쁘게 더 꾸미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이라 보시면 여기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이 채광이 좋기 때문에 여기 밑에 여기다가 화분 같은 거 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부욕실.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젠다이 선반도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욕실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부부욕실 찾으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부부욕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방.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인데 두 번째 방, 여기 인천 서구 마전동 쪽이 작은 방들 다 크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세탁기, 건조기 다 하나로 올릴 수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방은 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다용도실이 두 개죠? 자, 우리 묵은 짐들 많으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 구성원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용도실 두 개인 거를 정말 많이 찾으세요.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수전되어 있고 단차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채광. 다 방마다 채광이 좋은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단차 구성되어 있어요. 샤워 퍼티션 들어가 있고요. 샤웍이 설치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슬라이딩 욕실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천 서구 마전동에 해양난 남양세대 보고 계시고요. 실 내부 사용평수가 27평 정도 나와요. 전액 대출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 아니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딱 한 세대 지금 특가예요. 특가에서 금액대가 너무 착한 금액대여서 이 정도 평소에 마전동 이 가격 없습니다. 여기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